이태원 12구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협의회가 추모 조형물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골목 현장에 조성될 예정인데 표지판과 게시판, 바닥 명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2구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기억의 길 조성.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지난 8월에는 참사 일주기 전에 조성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기억의 길 추진 상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로 명명하고 설치물을 조성한다는 것. 미술가 권은비 작가가 참여해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판과 게시판, 바닥 명판 등이 설치됩니다. 표지판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변 화단에 참사 현장인 골목의 시작과 끝에는 두 개의 표지석을 보도블럭 형식으로 설치합니다. 또한 LED 조명 등이 내장된 안내판을 통해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사진, 예술 작품 등도 전시됩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안내판 게시물은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예정이며 설치물들은 보행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감사합니다.